이제 3회 말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선수의 사이빙기 차 하나로 끝났어요. 여기서는 이제 팬서비스 차원의 홈런을 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호영 홈런을 쳤으면 좋겠다. 맞지? 날려날김데. 대호영 볼인데, 이거. 이제 때려, 때려. 바깥쪽의 돌입니다. 137km의 빠른 공입니다. 대호영 볼이야, 이거. 대호영 볼. 입맛 좋다, 입맛 좋아.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는 안타가 없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건 이대호의 한 방이지. 그럼요. 와야, 와야, 와야. 길하게, 막 길하게. 바깥입니다. 높게 떠나는 이 타구. 최초 쪽으로. 여기서. 멋진 않나요. 이민수 선수도 배짱 있네요. 이대호는 그냥 가운데 승부를 했습니다. 이제 타석의 정이훈입니다. 오윤희가 제일 좋아. 오윤희가 할 거야, 오윤희가. 정이훈 선수가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이훈 선수가 딸 하나였는데 쌍둥이가 아내분 뱃속에 있대요. 아들이요? 그건 모르죠. 아무튼. 축하합니다. 가졌게, 가졌게, 가졌게. 오윤희, 스튜라이크. 구속 140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 지켰다, 야. 40 지켰어, 40 지켰어. 저걸 놓치면 안 되는데. 몸 좀 부른데 방금. 바깥쪽 아닌가? 자, 일단은 공 하나를 지켜본 정이훈입니다.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 볼림 역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이 볼림 역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윤희,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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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윤희, 간다, 간다. 오윤희, 간다. 오윤희, 간다. 오윤희, 간다. 오윤희, 간다. 오윤희 제가 들었어요. 오윤희. 오윤희, 간다. 오윤희, 간다. 오윤희. 저 홈런 바만 때렸어도 홈런인데. 진짜 살짝이네요. 희망고무이다, 희망고무. 골반이 1도만 더 늦게 늘렸어도. 이렇게 되면 정의윤 선수는 분리한 골카운트가 됐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안타를 치면 이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파울 웃는다면 삼진이야, 삼진. 여러분, 팔찌 타려놨어요. 오른쪽, 웨이크서 판매하고 넘어갑니다. 멀트리트 정의윤. 복덩이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총룩이 정의윤입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야, 너 오늘 매관이 한 15년 봤는데 제일 자신다 오늘. 저게 파울게 또. 아, 진짜. 들어가졌어야 돼. 또 건빵떤다, 들어가졌으면 되지. 쌍둥이를 위해서 아까 첫 번째 안타하고 두 번째 안타의 공은요. 가져가져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를. 쌍둥이니까 바로 이 안타. 이외에 하나를 더 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zelf죠. 아, 어우 motion 하고 두 번째 안타요. 손수의 신규 이후에 비해 비해 부터가 아니라는 게요. 네요. τ. 저희 전투 안타고 예측까지 안 찾고